자 이번에 할 게임은 던전 지키기라는 게임이구요 이번 이제 모바일 플랫스토어의 추천 게임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디펜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용병을 고용해서 레벨업을 시키는 개통의 디펜스 게임이라고 해요 그렇게 할게 많아 2차 소환전쟁이 끝나고 천년이 흐른 뒤 에논 대륙의 평화는 지속되는 듯 하였다 어느날 몬스터의 침공이 다시 대륙을 덮었다 소리가 하나도 없네 북쪽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몬스터가 아기자기하기 귀엽네요 올처럼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귀여운 걸 좀 해줘야 됩니다 요즘 키우겠습니다 어 일반 음량보다 훨씬 적군요 전선 지키기 아무 곳이나 터치하세요 터치 천골드 아니 잠깐만 그냥 시작하면 돼? 뭐야? 아 이건 내가 쏘는 거고 아 얘를 이렇게 옮겨 쏘는 거구나 아아아 3스테이지 클리어 여기 터치하세요 레벨업을 할 수가 있고요 한나 능력표시 이제 패시브 스킬과 액티브 스킬이네 군기도 있고 선택한 스킬 설명도 표시가 되구요 아 심플하고 좋네요 레벨업을 시켜주겠습니다 스킬 아 스킬도 돈으로 하는거구나 피해증가 얘밖에 없어요 영웅은 세방역 없었다 관통 확률이 두배가 된다 뒤로 밀려난다 공격력이 증가한다 5초동안 공격력이 증가한다 어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 10%는 아직 잘 모르겠다 50 올라가는군요 당장은 대미를 좀 올리고 10%에도 3밖에 안올라가 없는구가 나으니까 넣어도록 하죠 피해추가 여기 있네 이걸로 하자 피해추가 더 낫겠지 관통할 확률 더 큰 피해를 준다 스킬은 그럼 이제 등록이 자동으로 되어있는거구나 완료 보상 자 시작을 해보죠 이번거는 프리미어 게임이 아니라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쯤 해보시기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데미지 많이 올렸거든요 한방입니다 버프 파워샷이라 이마비야 아 왜 아래쪽만 살짝 뚫리게 하는거에요 아 뭐야 10골드야? 유저 레벨업 아 이제 마을이구나 여기가 어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나 했네 용병을 고용하세요 일정시간마다 갱신이 됩니다 조건에 많은 용병을 고용할수가 있습니다 고용해보세요 한급 도끼병 강 근접공격을 하는 도끼병이다 방패병 유튜브가 끊긴다구요? 보통 이제 유튜브가 안 끊기거든요 아 오랜만에 듣네요 트위치 방송할때는 맨날 끊긴다고 들었는데 유튜브로 옮기고 한번도 안 끊기 때문에 끊긴단 말이죠 잠시만요 깜짝이야 자 어디보자 모바일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유튜브나 핸드폰 들어가기 불편한거에요 괜찮나? 아아아아 자 테스트하면서 일단은 도끼병 공격력과 공격속도 거리 방어력 생명력이 이렇게 있네요 생존능력은 이제 도끼병 1.5배가 이제 방패병 그리고 도끼병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1.5배인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걸리는데 제접하시면은 그 뜻일지 모르겠네요 내가 데미지가 30대기 때문에 일단 방어력을 위주로 토마스를 내려가죠 고용하겠습니다 룩을 고용했구요 완료보상 여기다가 배치를 시켜보세요 배치하기 됐네요 이제 다 방어가 됐죠 바로갱신도 있어 일단 한나밖에 없는거야 힐터는 그러면? 조금 거시기한데 그러면 치명타 피해도 올라가네 아 궁병도 있구나 아 동료중에 한줄까지밖에 못세우나봐요 당장은 이믹이 있습니다 뭐야 돈 너무 쪼금준다 야 아 성병레벨 레벨업도 있어 성병 강화해보세요 하나만 된거야? 하나만 된거야? 다른데 아 여긴 그냥 전부 다 되는거야 이렇게 핫라인이? 버릇샷하면 될라나? 레벨업을 좀 하고가자 이렇게 된거 트리플샷을 한번 써보죠 아 오오 시작 이거하면은 두배 어 오케이 두배로 보죠 제모 끌고 다니면 돼 나 할거 없어 자동으로 때려 레벨업 기술 완료보상 퍼프 목록입니다 경험치 부스터와 골드 보너스가 있죠 구입해보세요 아 이렇게 확인 됐다 완료보상 시작합니다 어플을 저렇게 마을 건축물로 뒀네 특이하네 약간 이건 뭐야 어빌리티 포인트 AP가 표시됩니다 유저 레벨업 할테부터 1을 넣었습니다 스킬 목록입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P를 사용하고 스킬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스킬을 강화해보세요 이것도 이제 어... 이게 낫지 않을까? 추가 수당 완료 시작 필살기도 있기 때문에 걱정 전혀 안되는데 아야 뭐야 왜저래 조지 야 한방에 갔어 고용하자 조지 어 아 죽어도 되는구나 뭘 하는구나 죽으면 없어지는 줄 알았죠 꽃이 그거였었나요? 발사하는 거 아 벌이었죠 벌 오레벨 되었네요 성물 성물 발전 4.0 짜리 게임이다 플레이스토어를 애플레이어를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죠 아 야 너무 하네 얘네 성벽에 생명력이 되게 빨리 끝난다 한번 한번이 연습하긴 뭐야 영웅레벨 믿지 마세요 아 저 레벨업 해야지 몇 번만 누르면 다 구매하래 유저 레벨업 레벨 2가 됐구요 정보 이렇게 송합이 보이는군요 추가수당을 올리고 싶지만 올릴 수가 없네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아 뭐야 존나 빨라 야 덤벼 죽여야 된다 아 야 야 야 발사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졸랐어요 졸랐어요 졸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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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큰일날 뻔했네 오케이 아슬아슬했다 이번꺼는 90이다 가자 깨는 다시 못하나봐 그래도 고치는거는 무료네요 nope 아 느려 아 느려 느려 이정도로 만족할수 없어 레벨업 3이 됐구요 좋아좋아 돈이 최고야 이거 뭐야 티켓같은거 줬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시작 아 너무 약하다 얘네 용종들이 약하면 못한다 얘네 용종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랬지? 업그레이드를 잘 해봐야겠어 아 이렇게 받는거구나 광고를 안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티켓이네 유저 레벨업 공료력이 증가한다 이걸 이제 뽑아서 쓰는거군요 이건 지금 하나 있는거고 강화하려면 다시 고속 들어가고 이건 뭐야? 아 랭킹? 어디보자 아 이제 앞라인 풀리니? 앞라인은 풀라면 다른걸 해야되나봐 앞라인이 지금 자물쇠가 잠겨있죠? 내 캐릭터로 다잡아야돼 강하고 나발이고 다잡아야돼 내가 대머리 공수 쟤를 위주로 올려주겠어 어 레벨업하면 많이 세지네 쭉 올려 어 50이야 많이 강해 이제 아래칼은 안가도 되겠지? 대머리 알아서 하도록 탱킹과 데미지를 같이 하는 것이요 그렇지 어 얘 많이 쏜다 나보다 잘 쏘는거 같애 가즈 가자 단순하네요 게임 편하네 이렇게 이제 제가 컴퓨터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은 왼쪽에 손가락을 얹어놓고 한 손으로만 해도 가볍게 플레이 가능하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와이파이 안 터져도 되지 않을까요? 와이파이가 있는게 딱히 상관이 없잖아요 거기는 아 이렇게 슬롯 타는구나 해방에 여기다가 조지 그렇지 그렇지 난 널 믿고 있어 너가 하닉을 맡아주는거야 내가 손을 떼도 이길 수 있겠어 나중 가면은 저게 찍었어 귀찮아 키설정을 따로 해야돼 따로 하자 잠깐만요 아 이거 좀 불편하네 키설정키가 아아아 잠깐만 어떻게 하지? 삭제 누르면 되던가? 시작을 누르고 키설정키로 활성화해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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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키설정 하고 있잖아 됐다 AS D F G 저장 다시 이 진짜다 F 스킬도 다 찍어야겠어 G 그렇지 살짝 키설정 하고 있는 사이에 고세 이렇게 때리다니 스킬 좀 찍어보자 이제 슬슬 이게 조금 싸네 이렇게 하면 데미지가 이제 100이네 자 갑니다 써보죠 어? 관통상승 데미지상승 어 뭐야 어 야 이거 썸보지도 못했는데 뭘 뭘 쓰지도 못했는데 너무 강한거 아니야? 다시 와봐 아 야 왔다 왔다 진짜 왔다 와서는 안될 분이 온거 같은데 어어 야야야야 졸라 위기자노 그렇지 안되지 안되지 초보자 지원을 엄청 받은거 같은데 뭐지? 으흠 이거 찍어야겠어 동료들 성장비용 성장비용 너무 사악한거 아니야 악덕고용주? 그렇게 악덕은 아니라고 얜 적당히 해서 얘를 좀 업 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악덕고용주를 이용해서 싸게 싸게 용병들을 파업시켜 주겠습니다 시작 보석을 되게 쉽게 얻게 해줬어요 하여튼 이제 가금 필요가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더 봐야 알겠습니다 아 뭐야 저거 연사되는거구나 야 되게 편하네 왜 자꾸 껌뻑거려 뭐 아무것도 안풀렸는데 벗을리게 벗을리게 악덕고용주를 해야된다 공수를 좀 고용을 해야겠어 공수가 좋다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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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강력히 강력해 스킬 다 쓸 것도 없는데 너무 센데 너무 강하잖아 돈도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 3레벅을 어떻게 하냔데 고용주가 5% 까주면은 많이 까주는 것 같은데 돈 들어오는게 워낙 좋아보이긴 해도 봐야 알지 오토도 있어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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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냐 아야 잠깐만 곧에 곧에 밀어붙이는거 보소 야식들 독하구만 시작 다음 30세지 보스까지 가자 딱돼 딱돼 어 딱때라 이말이야 그렇지 데미지 상승까지 어이구 그렇지 다음 야 너무 약하잖아 딱돼 그렇지 어 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 야 야 어 여기 방심하면 안돼 진짜 미친놈들 더럽게 강해 보스는 압력이 달라 역시 보스야 지원받았구요 레벨 몇이죠 지금 포인트 1포인트 인가요 89%네 좀더 DC 받은다 아드탕수 하자 아래쪽은 완전히 이제 내가 손을 뗄 수 있게 최종적으로 내가 손을 안 대도 이길 수 있는 조합으로 갑시다 지금 한나양이 19세기 때문에 19레벨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주겠습니다 가장 밝고 행복할 시기죠 무슨 역경에 다쳐도 가장 행복한 시기 아닙니까 74% 다음 레벨업이네 스킬만 써주면은 그냥 알아서 잡아 너무 편해 70%라 그런지 이제 잘 안죽는다 레벨업 자 유저스킬 3이 되구요 4.5%까지 감소가 됐죠 자네만 믿고 있어 나는 나보다 세졌어 베니 너무 믿고 사는거야 갱신해주세요 어 궁수 둘이다 패치 바꾸자 음 알폰스 대머리가 화살을 잘 쏜다지 알폰스 올라가라 알폰스 올라가라 올라가라 아 이거 살짝 부족하다 알폰스 이거 살짝 부족해 근데 알폰스 나름 밥값 하죠 궁금하죠 다음 되게 빨리 진행되게 만들었다 야 엄청 빨리 진행되 한국방송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니? 아 너무한거 아니냐? 한방에 죽이는거는? 나름 고요를 흘려가면서 강화를 해놓은 놈들인데 알폰스 알폰스 100은 찍어야겠지? 용병 강화되는 그런것도 있나? 5%라서 많이 싸게 받은거 어우야 너무 한번에 뻗는다 야 무한하게 사람 용병 강화 없어? 찍는게 좀 단조롭긴 하네 가자 모든걸 다쳐서 뚫어낸다 너무 싸다 야 아 너무 강력하잖아 한나 19세로 활약할라지 얼마 남지 않았어 알폰스들한테 아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아닌가봐 아직 아닌가봐 도너나 아까 얘 40이었나요? 너 왜 이렇게 높니? 어우 노나먹고 그래야지 경험지도 혼자서 레벨을 다 독식해버렸어 어떡할거야 이거 잠깐만잠 잠깐만잠 야야야야 너무 위기잖아 너무 위기잖아 이거는 아무세 없이 막 눌렀다가 아 야 그래도 아래 두분이 야 그렇지 너도 40가자 같은 존에서 놀아야지 레벨도 알렉스 한 번에 올라갔죠? 달달하죠? 알렉스도 얼마 안 남았다 인기쟁이 경험치 획득량을 좀 올려줄까? 가재단은 이렇게 막 줘도 됩니까? 너무 후하게 준다 나 오토온 해볼래 오토를 한 번 봐야되는데 오토가 너무 금방 사라져 나도 오토를 눌러보고싶어 바로가자 오토온 오토코인 너무하네 오토코인이었어? 야 엄청 강해 아래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살면 돼 한나는 한나는 이제 위에서 살면 돼 밑공기만 맡으면 돼 한나양 인생 개꿀빨죠? 아저씨들 덕분에 삼촌들 덕분에 편하게 살잖아? 한 줄에서 다 나왔는데 월디션을 또 했을까? 그것이 문제로다 보상 알렉스 그렇지 야 또 없니? 야 들어와 아 왜그래 들어와 야 궁수요 그렇죠 시몬 침대 같은 이름이네요 올라가라 시몬 너의 시대가 올 것이다 오라 그래 아 근데 벌이 좀 무섭긴 하다 벌이 눕혀버리면 좀 무섭네 벌이 한 두 번째로 나와서 아 너무 강하잖아 야 나와 다 밀어버려 서있기만 하면 돼 서있기만 하면 돼 야 시몬이 아 시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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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한 템포 낮은 거 보소 시몬이도 100이다 이제 데미지 그렇지 그렇지 앞에 방피병 괜히 세워놨네 궁수만으로 끝날 것 같은데 오 얼굴을 못 봐 적들을 시몬이 올라가라 이말이야 시몬이 33 이제 한나는 이제 위에서만 살면 돼 이쁜기만 마시면 되는 거야 스킬 가끔 써주고 얘 편하잖아 아 심플하고 재밌네요 잘 만들었어요 게임 넘치 내놓으라 이말이야 한나가 세져야지 이제 악덕고용주도 하지 나 보스 나오겠다 다음에 다음에만 힘주면 되네 솔직히 뭐 이제 두려울 게 없지 너무 강해져버렸거든 삼촌들이 너무 세졌거든 다음이 보스인가? 기대는구만 이 포진을 뚫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아 살짝 부족하네 시몬 월드맵이라는 게 있네요 빨리 이어서 가죠 99 99.87 뭐야 파워샷 관통샷 아아 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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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강하다 야 오우야 시몬 시몬 갱신 갱신 다음은 로빈 어우 야 딱 봐도 잘 쏠 것 같은 이름이다 로빈 모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대물이라 그런 건 아니고 가자 40까지는 안 되겠지 거의 다 되네 어 되네 그냥 40까지 한번에 야 이거 다 놀면 되나 이제 개편함 너무 판매도 있네요 미키에게서 보석을 획득한 학교는 뭐야 노래가 참 참하고 좋군요 이거랑 찍자 할 것도 없다 알아서 해 잠깐 손 좀 떼고 있겠네 얼마나 잘 쏘는지 보자고 어쭈어쭈어쭈어쭈 살 필요가 없어 사람이 먼저야 이게 오토 아닙니까? 오토가 필요 없구만 다음 월드맵이 어디야 다른 맵으로 데려가면 돼 우드로 데려가 데려가서 우드로 보석 세 배 있니? 세 배는 없어 아 이제 너무 느리란 생각만이 드는데 야 궁수 진짜 센가봐 방어력 좀 받아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30%밖에 안 달았어 궁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센데 궁수가 어 궁수 너무 좋아 어 한나양은 영원한 19세로 우리들 마음속에 남을 겁니다 어 한나... 한나양 데미지가 별로야 아 잠깐 우리 댕댕이 간식 좀 물리고 올게요 너무 짙네요 으으으ㅓ 어으 으으 흑 이으 일단peded 쓴王 지금 아이고 이불에 똥을 잔똥 뭔데서 나한테 공포를 보여주시고 방송 도중에 이불 빨래까지 시켰으면서 외국에 잘도 방송 중에 짖는구나 개새끼 저거 나는 보스에서만 활약하면 될 것 같아 진짜 리얼로 레벨업 했다 2포인트 아 3포인트는 돼야 되네 이거로 데려가자 12%면은 엄청 높아지네 6%씩 올라가면은 앞라인 한번 땡겨볼까? 이거 하나씩 해방하려면 너무 많이 들어가 일단은 시작을 합시다 그렇지 보스 보스 위아 보스 보스 위아 파괴샷 모벨 il 이야 아 잠깐만 연습하기은 뭐야? 어 연습하기 뭔데? 아 이거야? 이렇게 이제 준다고 그럼 D는 못하는 거야? 시작하면 그냥 다음 것만 해야 돼? 약간의 빌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너를 올리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아 궁수를 하나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싸리 이걸 좀 수모를 하더라도 야 뭐야 법사 있어 별 두 개야 아 별 두 개짜리 법사가 있네? 기승전법 이거 이거는 5 금액 들어가 아 다 내려가자 너도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다 될 거야 법사 한번 해보죠 우리 어디보자 배치 하나 풀어주고요 법사를 무려 앞에 세우는 과감함 법사는 스킬이 있을 것 같죠 아무래도 방어력이 엄청나게 높네요 얘는 방어력이 16.5야 어 그쵸 어떤 건데 왜 방어력이 높은 건지는 알려주고 됐으면 좋겠는데 방어력이 엄청 높아 방피병보다 높은 거 아니야? 엄청 높은데 방어력이? 한번 써보자 모르겠어 감이 안 와 바로 앞에서 와 봐 어 야 그걸 지나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다시 딱 돼 중갈괴물 법사 방어력을 잘 모르겠는데 나는 레벨업했어 일단 얘를 바꾸자 마야는 아무래도 근딜이겠죠? 얘도 공격거리가 10이야 한번 업을 하나만 시켜보자 5가 올라가고 너는 어 두배로 올라가네 올라가는 폭의 차이가 있구나 너가 3레벨 둘 다 3레벨이죠? 방어력 차이야? 방어력이 엄청 높아 일단은 얘를 배치합시다 일단은 앨리스 가자 방어력은 잘 모르겠어 앨리스 40 가자 야 앨리스 많이 들어간다 근데 앨리스가 골드였죠? 아 도저기 골드였구나 나머지 보석이었고 아 느려지는 거네 슬로우 포탑이네 하하하 한나형은 영원한 19세로 남을 것 같은데 슬로우 포탑이었어 시작 야 너무 금방 잡아서 아래는 쏘지도 못해 공속도 약간 빠른 것 같지 않나요? 흔들거리는 게 확인을 해보자 이거 끝나고 오래 하다니 아니 배치를 봐서 공속이 1.7이네? 1.6이고 공속은 안 넣는데도 빠르네 대미지 엄청 세 그냥 기본적으로 속도는 약간 제한이 있나봐요 별 3개도 있고 5개도 있고 그러겠죠 벌써 65스테이지인데 이렇게 세도 돼? 너무 강한데? 좀 많이 센데? 골드랑 경험치 강화 때문에 그러구나 골드랑 경험치 강화 때문에 그러구나 골드랑 경험치 강화 때문에 그러구나 알폰스 배치 아 뭐하니 앨리스 배치 알폰스 배치 법사를 좀 키워줘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얘를 40레벨 찍고 생각을 하죠 야 일단 아래 두 라인은 무사 무사 태평 법사 살짝 고민되는데 데미지가 좀 애매해 우리 법사는 좀 시너지가 좋으니까 모르겠어 넘겨 어 왔다 야 보스도 야 보스도 안 되네 역시 장발 누나가 세거든 누나 올라가 누나는 레벨업을 할 자격이 있다 언니구나 한나 19살을 40살이잖아 아줌마네 하하하하 요즘 40 가능 아오 야 잘 버티긴 한다 레벨 자체가 낮은데 저렇게 버티는 거 보면 아주 용맹하죠? 어 나중 가면 전사가 딱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붙어야 쎄잖아 걔네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여기까지 갈까봐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은 앞에 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차를 하도 많이 해서 슬롯을 못 사 하하하하 레시비를 사냥하고 있나 슬슬 너를 워프해줘도 될 것 같은데 얘네가 이제 레벨이 150이죠 데미지가 앨리스가 300이고요 두 배네요 셀리를 올려주면은 내 생각에 굉장히 바깥할 것 같애 쓰읍 못할 것 같은데 크흫 큰일 났네 아 내 예상에는 예상에는 한참 깨고 못할 것 같다 공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공석도 더 누빈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닌가 아 약간 느린가봐 약간 가야 하는거지 셀렛 아 그런데 많이 느리네 얘가 아 야 그건 좀 아니지 여기 두라이디 비는 거 아니야 도움이 도움이 제법이구나 내가 같이 싸도 별 도움이 안되는 하하 야 이제 한나가 노력할때는 갔어 한나는 이제 아니야 한나는 은퇴해야돼 한나는 이제 궁쇄신물을 내려놓고 새로운 직책에 앉아야지 그리고 약간 그렇다 마법사 같은 거는 판타지에서 약간 좀 그런 직책이 있잖아요 근데 궁수 아 전사도 약간 이제 훈련교관 같은 거 있고 궁수도 훈련교관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궁수만의 그런 은퇴 은퇴 후에 보증되는 직책은 없는 거야? 아 이거 온화되네 벌써 개소리하는 사이에 이거라도 가져가자 필요없어 저거 이제 끊을 때가 됐어 솔직히 열심히 싸보라우 다음 보스 야 보스 쉬운데로 왔어? 아 쉬운데로 와도 안 돼요 야 파랑색 세다 등급이 있구나 형급에 이제 슬슬을 밀어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름 나름 압박값 있어 셀리 40세 40 셀리랑 마도사가 됐죠? 약간 이제 노련해지지 않았을까 궁수랑 법사는 나이가 많을수록 세지 않을까? 법사는 그런거 이제 궁수도 뭔가 이제 노련하게 쏜다던가 전산 역시 젊어야 세지 않을까요? 피지컬이 있어서 월등결을 계속하고 있네 정상에 좀 끊어야 되는데 재밌어요? 재밌네요 축축하 내가 도움을 줘야겠어 여기 주게는 여기 주게는 여기 주게는 레벨업 저거 게임이 되게 좋은거 같애 장기적으로 봤을때 경험치도 좋은거 같긴 한데 경험치 그렇게까지 안올려도 다 올라가잖아 올라갈만큼 월드맵이 궁금하다 백스테이지 이상부터가 월드맵 아닐까요? 어느덧 다시 보속 40개가 됐네 돌릴 생각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저 아이템에 그 가차 아이템에 나오는 추가 능력치가 용병이랑 무관하겠죠? 내가 입는걸거 아니에요 그쵸? 성무리 영웅이잖아 됐어 그럼 여기 사빈이? 아 너무 강력하다 근데 너무 강력해 너무 강력해 쟤 너무 심하게 강력해 도적도 한번 넣어볼까? 시작 도적이 얼마나 셀지 궁금하다 도적도 이제 2레벨짜리기 때문에 도적은 또 이제 공격이 이제 근접이죠 원거리한테 많이 약하네 그럼 원거리한테 대 아예 대응이 안 되잖아 내가 잡아줘야 되잖아 어우 원거리가 좋은거 같은데 너무 쎄 원거리 그냥 데미지도 별 차이 안나고 야 근데 확실히 많긴 한가봐요 이제 방출되는 속도가 좀 차이가 나죠 2배속인거 생각하면은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게 없어 손을 떼면 돼 손을 떼는게 돼 어 너무 세잖아 유문들 내가 훨씬 더 세야되는거 아냐? 적이 좀 더 강하거나 적이 강한건 됐고 적을 강하게 만들고 싶진 않고 적을 강하게 만들고 싶진 않고 다 보스네 클거 없어 어 뭐 준다 한자리 생겼네 아 가운데를 내 자리로 하자 여기다가 마야 배치 마야 밥값 할 수 있니? 마야한텐 아무런 기대도 안해 어 마야 데미지 올라가는 폭이 어마어마하네 벌써 200이네 데미지 공속 2인데 별로 안쓴거 같은데 너 스킬이라도 있니? 궁극거리 1이잖아 치명타가 좀 센거 같애 그쵸? 어 그러면 치명타 보정이 훨씬 좋네 보여줘 어 보스 왔다 왔다 야 보여줘 마야 마야까지 올 수 있긴 하니? 마야 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아내가 뚫을 줄 몰랐어 야 위는 위는 신경 쓸 필요 없겠다 내가 한나 19세로 활약하면 돼 야 지금 위로 올라가네 막 보스 아 아 방어를 하는구나 와 신기하다 나 블록킹하는 거 봤어요? 개 신기하네 마야 너 나름대로 그게 있구나 방패병도 그럼 그런게 있는거네 방어가 야 신기하네 데미지 300이야 똑같애 애랑 아 데미지는 크리티컬이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을 하면 안되지 물데미도 센놈이 따로 있겠지 공수가 저렇게 데미지가 세면은 저걸로 돌리는거는 저걸로 돌리는거는 새로운 힐터 있나 한번 보죠 엑스테이지 깨고 궁금하니까 아 너무 강하다 근데 여기 빼고 다 둘 다 다 막고 있어 너는 약간 이제 보정을 좀 해줘야겠는데 아니면은 바꾸자 법사랑 바꾸 아 마야랑 바꿀까? 어 마야랑 바꾸자 마야랑 어 쟤.. 쟤.. 어디.. 어디죠? 알렉스인가요? 네 여기다 배치하자 마야가 가운데서 그냥 알지? 그냥 작살내는걸 오면은 믿고 있겠어 마야 손 떼고 있구만은 마야를 믿으니까 벌 만나면 작살나겠다 야 둘씩 잡네? 관통이란 개념 없이 그냥 오면은 죽어 비치발리불이야 오면은 켜서 돌려보네 그렇지 영웅의 성장비용이 감소합니다 부여할 수 있는 용병 숫자가 증가합니다 인기쟁 백을 보자 백을 먼저 보자 빨리 딱 오라그래 마야 손에 다 이제 죽는거에요 마야 별로 안 쓴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야 마야야 그럴거야? 야 마야 아이 잠깐만 잠깐만 아우 씨 그럴 뻔했네 마야 마야 나 실망시키는데 마야? 실망이 마야? 죄송 어 나 이렇게 셌어? 데미지가 제일 낮은데 저 일반 1티어짜리보다 낮은데 이거 잘 싸운단 말이더냐? 이거 잘 싸운단 말이더냐? 야 되게 잘 싸워 젊은 메미지 아 죽었어 아 잘 막는다 아 잘 막는다 마야 그냥 원거리 다 막는거 아니야 쟤? 어 하나도 안박혔어 한 세발 쐈는데 블록퀸 확률이 센다기보다 그냥 원거리 막는거 아닙니까? 도적이라서 방패병도 막을거 같은데 그렇게 치면 횟수 제한이 있다던가 퍼센트인데 다 막은거면은 너무 잘 막은거잖아 아 백라운드 찍기전에 한번 동료 한번 갈아보죠 아 백라운드 찍고 갈아보자 백라운드를 찍으면은 뭐 조수도 있잖아? 어 쎄다 벌 쎄다 여긴 내 선에서 적는대 백을 가자 가자 백스테이지 아래니? 아래니? 야 아래니? 어 아래 막는다 잘한다 야 야야야야 두 번은 아니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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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네 얘네 어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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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뵙겠다 마지막 선물 초보자의 지원 백스테이지까지 초보자인가 봐 월드맵 생겼습니다 보죠 같이 한번 이건 컨텐츠가 많네 어 꽤 되었어 계속 이렇게 고립된 채로 빠꿈을 수는 없지 않겠나? 이곳은 어떻게든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위험하더라도 자네가 야 안돼 부안은 데리고 가야돼 부안은 데리고 가야돼 홍수는 데리고 가야돼 마야나 와 이거 뭐야? 이거가 시작인 것 같죠? 마을이 여기 있고 여기 백인가봐 10만 골드랑 보석 하나 준대 네 아 이렇게 아는구나 이러면 믿을 수 있지 우리 마을은 귀가 없죠 이제 아 잡아 야 우리 마을 다마가 먼 거리 개사기야 어 10만 줬어 10만 아 이렇게 제한이 있구나 전투력이 내가 몇인데 잠깐만요 마을 어떻게 돌아가죠? 아 여기 있네요 스테이지가 아 스테이지 150을 해야지 아 그런 뜻이구나 와 잘 만들었다 게임 2700 해야 되냐 이거는? 아 4000 해야 돼? 이건 뭐야? 해봐 어 별로 그렇게 안 센데? 최고 졸라세다 잠깐만 잠깐만 졸라강해 졸라 졸라강해 24시간이야 마을로 가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오 생겼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창병이 생겼어요 냉기화살 중급 냉기법사 똑같죠 아까 걔랑? 매튜 이건 아마 한 칸 앞을 때린다거나 그런 기능 아닐까요? 아 용병 하나 팔자 어떻게 팔지? 조지 지금까지 고마웠고 꺼지시구요 매튜 나 19만 있는데 매튜 강아 풀강 해야지 누가 빠질래? 대머리를 지켜라 매튜 대머리를 지켜라 매튜 데미지가 더 세지 않을까? 창병이라 아닐라나? 어 매튜가 더 약하네? 40이네? 공속도 느리고? 뭐야? 뭐죠? 아 체력이 엄청나게 많네 체력이 두배네 근데 그정도로는 모르겠는데? 잠깐만 간투방력 100%인건 알겠어 써봐야 알겠다 모르겠어 그렇게 센거야? 얘는 맞네 얘는 방어 아 얘는 방어하는거 같아 아냐 조금 들어간다 데미지가 잠깐만 잠깐만 야 매튜까지 안온다 큰일났다 매튜야 매튜야 너한테 중앙을 맡기겠네 감사히 여기도록 저기는 마야를 주고요 매튜 힘좀 보자 한칸 딜하는게 저런 뜻이었구나 아 방어도 되네 저 눈이 원거리네 중거리네 정확하게는 문에 공격을 어느정도 지금 방어를 하고 있죠 근데 모르겠어 뒤로 밀리는건 좋은거 같애 어 뒤로 밀리면서 막는건 좋은거 같애 많이 밀리잖아 무기가 기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몇레벨까지 되는지 까지만 딱 확인을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은거 같네 근접이 공격을 못하네 괜찮은데? 좀 심상한거 같긴 한데 데미지 난 마야가 더 셌어 여기 쌍수야 순위가 올라갔어 1위를 찍기 전에 빡보 해야겠어 잠깐 해 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인데 1위 찍으면 안되지 음 레벨 몇가지든 한번 보자 우리 처음부터 나온 캐니 캐니짱 벽까지 세울 수 있어 아 여기 50이야 한개인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야 100도 돼? 업적완료 내가 더 세 와 100을 넘기네? 조금만 더 뽑아보자 야 2단 방패병 있어 존슨 이름부터 졸라 세 보이네 셀 말이 없잖아 원거리가 굉장히 괜찮은거 같습니다 방패병도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네 당신 한번 더 해보죠 아 사제야 용병을 치유해준데 아 근접전투도 이렇게 보너스가 있구나 치유를 해주는 용병 레이첼 데미지 주는거 대신 치유가 있죠 대신 그냥 치유를 해주나 후유해두면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창병에다가 하면은 계속 밀어낼거 같은데 앞에까지 보내서 벌만 아니면 뭐 치유가 있는건 신기하다 아 이런식으로 이제 조합을 짜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좀 좋아할거 같네 레이첼 이런거 볼까? 아 이러더라구 야 토마스 레이첼 아 뭔데 업적이 뭔데? 아 이성 용병 다섯명 고용하기 아 이런거 없어 한번도 보자 그럼 은근 흔한데? 빅 빅한 남자 아 이게 이성에는 전부 나왔나봐요 겹치는게 이제 없죠 다 두개씩 나왔죠? 보자 어떻게 힐 하나 좀 궁금하다 나는 어 너를 빼고 레이첼 넣어보자 야 이게 90원도 없냐? 해봐 궁금하다 아 야야 레이첼 안 넣었네? 아 뭐한거야 빨리 제거해 아 케니가 레벨 높구나 오 오 오 아 케니가 레벨 높구나 해봐 꽤 많이 치유해줄 것 같은데 어 운전만 나왔어 어 치유 계속해주네 엄청 빨라 그게 독일하죠 야 불사신 되는데 마야 최강설 되겠는데 아 삼성도 있을테고 이 이후의 컨텐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스테이지가 4천까지 있는거 보니까 기존 게임에 있는 모든건 다 본거 같아요 모든 컨텐츠는 그쵸? 그렇겠죠 뭐 4천 스테이지까지 볼 수 있다 그리고 나가서도 점령을 할 수 있다는거 그리고 제가 보지 못한 이제 보스 붉은색 보스 킹 왕관 이런 것도 있다는거 여러분들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영웅도 바뀌지 않을까요 새로운 영웅이 생겨서 근접을 해도 되지 가까이 오는걸 맞추면 되잖아 어차피 그 벌도 성을 통과를 해야지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근접 영웅이 있어도 이상하진 않지 원거리 공격을 스킬로 넣으면 되고 액티브로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이런 게임도 있다는거 전선 지키기라는 게임이었구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뵙도록 하죠 뿅 아 맞다 별모속거리로 오빠리 게임 추천해주시면은 감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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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